네, 부천과 상동에서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을 함께 병행하고 있는 스타 마스터 정연조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셨던 초기 사업자님들 그리고 이제 뭔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알아보시고자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생에 있어서 오늘이 귀중한 전환점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그렇듯이 저도 학교와 병역을 마친 다음에 바로 취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직장이 롯데리아라고 하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체인점이었습니다 점장으로 또는 매니저로 그리고 가맹점주까지 갈비집까지 이렇게 다 요식업을 한 20여 년을 하고 이제 끝마칠쯤 해서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참 착하게 살다 보니까 지금은 없어졌지만 보증제도가 있었는데 그 보증을 잘못하는 관계로 굉장히 제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약 한 15년 정도를 정말 귀중한 그 중년을 어렵게 비해 허덕이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일 저 일을 전전하면서 있을 때에 지금의 스폰서님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고 이제 이 애터미를 알아보게 됐는데 그때 저에게 처음 제가 접한 제품이 치약이었습니다 이렇게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세미나에 초대를 됐죠 제가 세미나에 와가지고 정말 확신 있게 들었던 강의가 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회장님의 회사 선택의 네 가지의 기준이라고 하는 그 강의를 듣고 제가 완전히 고무가 됐죠 회사는 경영자를 포함해서 경험이 많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영심은 아주 기본이다 그런데 제품의 컨셉은 첫째 제품이 좋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가격은 합리적으로 싸야 된다 그래야지 반복적인 재구매가 자연스럽다 또 마케팅 플랜은 쉽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균형있게 분배가 잘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모아서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교육샘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가 이렇게 네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회사를 찾다가 있었다면 경영자를 안 하고 사업자를 했을 것이고 못 찾아서 이 사업을 창업하게 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거기에서 진정성을 봤습니다 정말로 이런 분이라면 정말 같이 따라가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집에 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내가 어렵게 살지만 내가 아무래도 애터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주 반응이 싸하죠 정신빠진 사람이란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후에 다시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겠으니까 3년만 고생을 좀 더 해주라 그 안에 내가 어떤 결과든 내겠다 했고 그 3년이면 왜 기간을 정했냐면 완전히 오토 판매사를 지나고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가 되는 그런 시점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저는 딱 세 가지로 성공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첫 번째로 이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50, 50 가정 정도의 오토 소비자만 육성을 한다면 저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신감과 회사에 대한 무한한 신뢰, 신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나가는 그래서 지금은 스타 마스터가 됐고 리더스 클럽까지 와 있습니다 정말 꿈과 같은 얘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또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찌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은 제가 세운 목적지 목적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저에게 요구하는 바가 없었지만은 분명히 제가 가야 될 목적지를 제시해 줬고 저는 이 기회를 분명하게 잡고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애토미 사업은 무점포 무자본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경험이 없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도 없는 무의험 사업인데 이 개인 사업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스폰서와 나와 파트너가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항상 합력과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외롭지 않게 함께 성공해가는 윈윈 상생 사업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 그리고 저처럼 어려움을 당해서 뭔가 노후를 대책을 세우고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정말 심도 있게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 심도 있게 들어보시고 정말로 최정상에서 저희들 모두 함께 만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환영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 돌아와요 1, day 1, day 2, day 2, day 1, day 1, day 2, day 2, day 2, day 2, day 2, day 2, day 감사합니다.